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무상복지, 이럴 줄 몰랐나? 무상복지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문제였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공짜로 준다니 누구나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돈을 누가 내느냐는 문제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증액분은 덩치가 큽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70%에 대해 월 20만원씩 무차별로 뿌리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무차별 복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내세우며 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유시민 같은 이들은 이건희 회장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손자가 학교에서 밥을 공짜로 먹어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꼬는 말입니다. 부자들의 자식을 왜 공짜로 먹이냐는 반발을 이런 비아냥대는 어법으로 공박했던 것이죠.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밥 먹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주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누가 밥을 주는지 누가 자기에게 밥을 먹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밥을 주는 것인지 자기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인지 왜 자신이 국가가 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무상급식 아닌 종전의 제도에서도 굳이 정부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는 것을 지원받는 학생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존감이나 자기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동물과는 크게 다른 존재이고 그런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에 각자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육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혹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급식받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다친다고 합니다. 안 다칩니다. 왜 다칩니까? 그 밥을 먹는다고 마음을 다치는 정도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불우한 처지에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누가 밥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밥 주는 주인에게 꼬리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도 소중한 빵입니다. 무상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뭣도 모르고 진보 이념을 따라갔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좀 느끼겠죠. 이건 역시 국민들은 병들게 하고 노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초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 보육은 우리 공약이고 무상 급식은 우리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무상 보육이 무상 급식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복지는 엉터리고 내 복지는 좋다는 논리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기초연금 소위 2, 3대 항목에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하느라 다른 예산들이 다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예산 부족은 더 심해질지입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무상 보육도 교육 예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누리교육도 당연히 그렇겠죠. 나중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속출할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 과학 교육 등의 예산이 엄청나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90%까지 깎여나간 곳도 많습니다. 학교 벽에 금이 가 있는데도 지원할 예산이 없어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 복지의 결과입니다. 나중에는 큰 청구서가 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해달라고 난리들이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돈이 없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더 걷어서? 법인세를 더 걷어서? 그것 참 정말 비열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숨겨진 비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자녀적 복지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라니까 마치 받는 사람이 소외받고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왠지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자녀적 복지 마이너스 이것은 내가 쓸 돈 쓰고 남는 돈이 쓰면 복지한다는 뜻입니다. 복지라는 말에 아주 고약한 단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복지학을 전공한다는 일부 교수들은 선별적 복지를 마치 부자들이 남은 돈으로 복지한다는 뜻에서 시혜적 복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 복지, 무차별 세금입니다. 복지는 모두가 나누어 갖고 돈은 부자들이 더 내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되 돈은 선별적으로 내도록 하자. 보편적 복지는 돈은 내기 싫고 복지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 포장된 거짓말의 언어이론입니다. 거기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붙여놔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도덕적 타락일 뿐입니다. 왜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복지를 주자고 주장할까요? 그래야 나의 복지 혜택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려면 세금도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예들어 개인들이 소비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보편적 세금 과목이지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부가세를 거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모두가 나누어 갖는다면 이는 소수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을 보편적으로 걷기 어렵다면 아껴 쓰는 세금 일부로 서민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복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보편적 세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게 인간의 인간성이고 도덕성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빼앗아 우리 모두가 나누어 먹자고 한다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참 아름답게 들리지만 거짓말입니다. 돈을 평평 쓰고 부담은 특정 사람에게만 전가시킨다는 짓은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애기를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 대중 민주주의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짓이 바로 보편적 복지론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선별적 복지라는 말 대신에 서민복지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복지는 서민복지 세금은 보편적 세금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회이고 건전한 사회입니다. 십시일반의 복지 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복지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지의 기본 이념으로